여보 나왔다 아이 씻었지 오늘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다 씻었다 좀 안고 있자 오늘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참았는데 야 나도 아기 할래 그러면 나도 아기 할래 우리 연애할때는 아기처럼 잘 해주놓고 몰라 나도 아기 할래 응 신호 왜 네가 내 엄마야 딸이 아기면 응 넌 누나 해 넌 나 싫어 그럼 어떡하지 응 안 나 줄거야 왜 자꾸 나와달래 부어서 나가고 싶은거야 응 자기야 나 봐봐 나 봐봐 응 응 응 아버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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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너무 힘들게 해 너무 힘들게 해 응 응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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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니까 흫흫흫 이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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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10분도 안됐다 다흑이야 근데 있잖아 다흑이 엉덩이 말랑말랑하다 응 악인들 악인들 다 됐지 근데 나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있잖아 결혼하면 결혼하면 맨날 맨날 막 맨날 막 응? 아 맨날 막 어 뭐 말로 해야돼? 결혼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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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나 의외로 그게 아니라서 나 사실 나 사실 되게 서운했다 연애할 때는 포포도 많이 해주고 포옹도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서 그랬으면서 결혼하니까 자기가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 얼마나 생각을 생각을 말았는데 나 그래서 그런 것도 사봤다? 아유 그거 있잖아 향수 광고하던데 그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를 뿌리면 확 막 여자들 좋아한다오 그래서 내가 자기 몰래 그거 사가지고 살짝살짝 살짝살짝 부르는데 아유 타우이는 그냥 나 향수 바꾼 것도 모르고 뭐 바디워시 딴 거 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환불했나? 아니다 저기 있는데 잠깐만 여기 있었는데 아유 깼어요 아유 아빠 여깄다 아빠 여깄다 쭈쭈쭈 왜 더 울지? 울지마 응? 여보 애가 더 운다 아니 내가 깨우려고 깨운 게 아니라 하 내가 앞으로 그의 예능이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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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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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